자, 문제 4번은 있죠. 현재 그림상으로 이게 이제 이걸 X축이다 라고 한다고 하고 이걸 Y축이다 라고 한다면은 X축 방향으로 변심되어 있죠. 이게 변심거리 EY가 되겠습니다. 자, 1축 변심이죠. 1축 변심이 되었을 때 시그마 맥스에 대한 이야기 자, 그냥 A분의 P에다가 1 플러스 A B분의 6에 2X 이렇게 들어가면 죄송해 자, EY가 아니라 이때 이 거리가 A, EX가 되겠죠. Y축으로부터의 거리니까 EX가 되겠습니다. 자, 이 식에다가 바로 대입을 하면 좋고 그 다음에 뭐 미니맘을 물으면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하면 되죠. 이 식은 원래 뭐 A분의 P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 경우에 IY분의 PEX의 X라는 식 이 원식으로부터 고르게 되는데 1축 변심되었을 때 맥스와 미니맘에 대해서 식을 점수하면은 이 경우에 이 변이저 여기에서가 맥스가 발생하고 이 변이저는 미니맘이 이렇게 발생하겠다. 그래서 플러스는 맥스가 되고 마이너스는 미니맘이 되겠다.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데이터 대비죠. 단면적 300하고 200 자, P에 뭐 이렇게 이제 P, 편신 모멘터 P가 이렇게 들어오죠. 600kg 10의 삼성 1 플러스 A 이 경우에 X축 방향의 길이가 들어옵니다. 따라서 이때 306 곱하기 EX 편심 거리가 A 100mL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곱하기 100 되는 거죠. 그래서 해봤더니 추건력이 10이고 휘면력이 20입니다. 그래서 30 이렇게 되겠죠. 뭐, 이 식이다. 대표적인 내용들이죠. 참고로 2축 현심이 됐을 때 모서리 S의 악력 모서리 S의 악력 어딘가에 최대가 되겠죠. A분의 P에다가 1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 H분의 6의 2Y 플러스 마이너스 B분의 6의 2X가 되겠습니다. 이 축은 X축 기준이고 이 축은, 이 항은 Y축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 자, 이거는 2축 편신되었을 때고 이거는 1축 편신되었을 때의 약이죠. 그런 것들, 문제풀이니까 식 적용을 다루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. 어, 이거 어떻게 나오지? 그러면 기본 이론 과정의 영상을 봐야 되겠죠. 문제풀이는 문제풀이답게 가겠습니다. 정답은 1번 30메가파스칼 되겠습니다.